사람은 뇌가 감정으로 검색하는 게 커요. 그래서 이 행복감을 탁 느끼는 순간 여러분 살면서 느껴왔던 이런 유사한 행복감이 쫙 기억나요. 지금 전혀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. 그런데 다 가면 어렸을 때 언젠가 정말 집에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있었던 때가 탁 기억납니다. 저 같은 경우 그때 사실 느꼈던 거죠. 저는 몰랐던 거죠. 어려서 정말 아무. 왜 어려서가 주로 떠오르냐면 세상 걱정 안 해도 되니까. 어떤 결핍감도 없을 때 토요일 정도죠. 일요일은 벌써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핍감이 생겨요. 토요일 학교 방과 후 햇살 받고 봄바람 맞으면서 어딘가 그냥 막연히 앉아 있었던 때 이런 때가요. 탁탁 떠오릅니다. 이 명상에 들어가고 나올 때쯤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 안 떠오르죠. 그런 것도 다 날아가지만 한번 해보세요. 딱 앉아서 내려놓고 있을 때 유사했던 행복했던 경험들이 탁탁 떠오릅니다. 그런데 평소 살 땐 어때요? 남편이 괴롭히고 누가 괴롭히고 해서 괴로웠을 때의 기억들이 계속 줄줄이 떠오릅니다. 어제의 일같이. 그러니까 살면서 지금 우리가 서로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괴로운 일들을 계속 곱씹고 계세요. 그러면 곱씹을수록 그 감정이랑 유사했던 과거 기억들이 계속 떠올라요. 그러니까 지금 괴로운 것도 괴로운데 우리가 몇 십 년 치를 다 꺼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반대로 명상을 하면 왜 좋냐. 사실 집만 벗어나도 왜 좋은가. 템플스테이 가서 수행을 안 하더라도 왜 절에만 가 있어도 좋은가. 그러면 홀로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죠. 그러면 과거에 나 홀로 뭔가 누가 나 안 괴롭히고 만족스러웠던 상황들이 자꾸 떠올라요. 그러면서 행복했던 나 자신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죠.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데 꼭 산에 가시지 않아도 방에서요.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같이 TV 볼 때도요. 혼자 고요히 몰라로 들어가 보세요. 모르겠다. 옆에 누군지도 모르겠다. 이게 누구 집인지도 모르겠다. 모르겠다. 역으로 놀이처럼 접근하시라는 게 이상하다. 이름이 생각 안 난다. 하면 진짜 안 나요. 뇌는요. 뇌는 그렇다 그러면 진짜 그래요. 생각이 안 나네. 모르겠네. 뭔가 자유가 확 옵니다. 내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엄청난 자유가 옵니다. 왜? 내일 돈 나갈 거, 돈 계산해야 될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잠시. 학생 같으면 시험 볼 거, 뭐 할 거 다 잊어버리고. 뿌듯해져요. 이 뿌듯한 마음을 계속 인류는 느껴야만 삽니다.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을 느끼라고 자꾸 한 게 그 열반이 그거예요. 모른다에서 오는 희열이 사실 열반에서 오는 축복입니다. 그 열반 낙을 못 만나면 사람은요. 뭐 하겠어요. 그 못 느끼는 시간만큼. 또 묵은 거 다 꺼내서 자기를 또 괴롭혀요. 자기가 자기의 적이죠.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? 너 요즘 편해 보이더라? 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또 꺼내요. 역제비랑 가족과의 불화 다 꺼내요. 또 가족이 남편이 잘해줘요. 잘해줘도. 잘해주면 그걸 누리면 되는데.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. 하면서 또 저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또 한 번 꺼내봐요. 한 번 괜히. 자 그 꺼낼 때 자기가 자기를 심각하게 폭행하고 있는. 팩트폭력 같은 거죠. 그 팩트라 하더라도 자기를 자기가 자기한테 사실은 엄청난 폭력을 행사해요. 왜? 마음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놔요.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몰라를 계속하셔야 돼요.